그리핀이긴 하지만 그래도 G2가 좀 G2 1위 그리핀 2위 인정도 하지않을까 지뢰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B조? B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턴플러스닉스가 1위를 할 것 같고 2위는 개인적으로 유럽팀 스프라이스 팀이 2위라고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G조? G조는 그냥 한국인이면 SKT SKT 1위고 2위는 많이 고민이 되는데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강호, RNG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G조 G조가 진짜 거의 수능 문제급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1위는 T1 그래도 이번엔 미국팀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EU에는 당원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의 사시간이 또한 태ꜩ이 인사하고 있습니다